기사치고 노래하는 황휴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가이세바스찬이라는 가수의 Out with my baby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신나시면 박수치셔도 되고 환호 질리셔도 됩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의 일을 만들고 근데 난 그 기분이 좋아서 그 월요일에 오는 날 그냥 기다려주지 못해 클럽이 뛰어 모든 분들도 뛰어가는 내 맘에 내 맘에 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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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가威 drive 그럼 가악 모두 가威 drive 나지 저 가게 제 맘에 비해 내 맘에 비해 와 너무 잘한다